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 왜 왔죠? 저희 이제 뮤직비디오 버터를 찍으러 왔습니다. 스마트업! 입 모양이라든지 뭔가 좀 뭔지 알잖아. 목이 어깨 시강이네. 그러니까. 야, 재협 저 어깨 시강이네. 어깨가 하늘까지 닿겠네, 형. 야, 어깨가 진짜. 잘 어울리네, 재협. 인적하나. 저게 한 수인 것 같아. 어깨가 굉장히 승천에 있죠? BTS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오빠, 너 신발에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떤 신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와, 정말 테리우스네. 테리우스. 종구아, 테리우스인데? 잘 어울려, 머리. 잘 나왔다. 이거 써주세요. 잘 나왔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가볼게요. 아, 사이드 스텝 할 때 내 머리카락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써주세요. 안 돼요, 저는 1번 거 써주세요. 그때 그냥 뭐. 정말 아무거나 써주세요. 여보세요? 거의 영어로 된 싱글이고요. 버터 하면 되게 버터의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수하게. 너에게 다가가겠다. 뭐 그런. 그런 느낌. 미넷. 좋네. 약간 기자회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멤버들 굉장히 소개를 해주는 진행자 역할을 잠시 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찍으러 왔자? 버터 찍으러 왔자. 하나, 둘, 둘.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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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올해 저희의 첫 싱글 새로운 유곡. 버터. 사실 머리 색도 너무 다들 화려하고 화련네. 호비 머리 색깔 버터 맞춰. 호비가 버터야. 근데 이번 곡에서 저희가 믿는 사람이 호비 형이거든요. 호비 형의 행복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비 형의 행복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뮤직비디오 1일차죠? 그렇죠. 3일까지. 3일차까지 했습니다. 저희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2일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여러분 저희가 버터 2일차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 왔는데 아마 점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화면에 제가 나오겠죠. 그맛! 1,500원. 1,500원. 4,500원. 지금 벌써 무리onde. 저는 그냥 모노톤이라서 되게 하이패션 화보 메이킹 영상처럼 찍으시면 됩니다. 저 성라스 한 번만 씌워주시죠? 그 성라스 한 번만 씌워주시죠? 별로 욕심 낸 게 아니고 사실 할 게 없어가지고 손에 뭐라도 있으면 또 뭔가 이렇게 만지작거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할 게 없어서 민망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아, 저 벗어도 돼요? 네, 나 좀 소홍게 된다. 나의 셔츠. 오, 윤기민? 윤기민 학교에 걸렸다. 일단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들어가는 역할을 맡았고요. 전투이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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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이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원한 대로 할까? 어, 대형. 버리셨어요? 아, 안 했어. 전 프리스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쩔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지하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지금 그냥 야미의 마음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형하고 정국이 나와 있으니까 솔직히 좀 넙설더라. 뭐 해야 되지? 머리 하얘지더라. 안무를 이렇게. 그렇지 왁스 한 번 촤아 총 한 번 촤아 재킷 한 번 촤아. 뭐 이렇게 해볼게요. 크리스탈을 뭐 쳐보지는 않아요. 진짜 힘드네요. 뭐 부담대를 항상 촬영해 줘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집으로 짜게 짜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잘 챙겨주겠습니다. 가면 돼요? 저 프리댄스 안 추고 원래 기존 안무에서 여기 뮤비 안 들어가는 부분 뽑아서 엑기스 뽑아서 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받아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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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봐서 힘들다고 하지만 잘 하는 거 같아요, 잘 하시는 거 같아서 결과물이 굉장히 재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뮤비 공개가 되게 기대가 되고 궁금한 거 같아요. 오늘 촬영 잘 마무리한 거 같고 오늘 마지막 촬영하고요, 내일은 이제 다시 군무 씬인데 첫날보다 좀 더 잘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촬영입니다. 지금은 세트 준비를 다시 하고 있고요. 뭐 편집샵처럼 이렇게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어떠신가요? 기대 많이 하세요. 네, 이제 이 부분은 그때 옆에 LED 있는 거 다 이기면 돼. I said why I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예쁘긴 예쁘네. 예쁜데? 멋있네? 야, 우리 대가선 좀 정면 대가선 맞춰야겠다. 아, 처음에 약하게 하고 and you know we don't start 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렇게 맞추자 그러면? 아, 그렇게 맞추자. 몰라서요. 몸도 뒤에는 덧밥에 써야겠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 도달했다. 절대로 노란색이라 단순하게 버터를 입은 것이 아니다. 아니, 뭔 소리예요? 절대로 버터라서 노란색을 입은 것이 아니다. 아, 정말 기다려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미 여러분. 저는 버터에서 정말 되게 자유롭게 춤을 추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즐거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우리가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윤기 형이 진짜 잘 나왔어요. 형, 형. 형이 예언가로서 다이나마이트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당연하죠.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아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주셨습니다. 자, 락과의 스타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 씨, 혹시 버터 즐겨 먹어요? 아, 네, 즐겨 먹죠. 모닝빵에. 모닝빵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버터 활동하러 가볼까요? 모닝빵 먹고 힘내고 버터, 모닝빵 먹고 힘내고 한번 버터 활동하러 가볼까요? 네. 오케이, 갑시다. 자,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가자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가! 버터!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